지금 보고 계신 하면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에서 펼쳐진 청주 KB스타즈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모습입니다. KB는 청주 2연승에 이어 2연기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면서 3연승으로 정규리그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첫 통합 우승을 확정됐습니다. 1963년 팀 창단 이후 무려 56년 만에 첫 우승인데요. 팀 성적만큼이나 홈팬들의 성원과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청주 팬들은 지난해 이어 올해 또다시 여자 프로농구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청주 KB스타즈의 안덕수 감독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정말 어떤 표현으로 해도 모자랄 정도의 기쁨도 있고요. 마음으로는 상당히 벅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시즌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우승을 못하면서 바로 플레이오프 거치고 챔프전 가서 또 3대0으로 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이 첫 번째 저희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챔프전에서의 어떤 그런 3연승을 먼저 한 것도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교한다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수가 앞으로 해나갈 나이에 비해서 해나갈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나오지 않는 그런 선수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몸 상태도 참 안 좋은 상태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주장의 품격을 갖고 간 우리 강하정 선수나 또 조회를 데리고 온 연민아 선수, 또 심성영 선수, 거기에 식스맨으로 많이 활약했던 김민정 선수 또 그 외적으로는 코치들이 저의 뜻과 선수들하고 같이 어떤 훈련하는 모습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청주라는 팀에서 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청주 팬들과 같이 이런 승리를 같이 가져왔다는 거는 정말로 큰 앞으로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주 팬들한테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뭐 재미난 걸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잘 해주고 또 뭐 팬들하고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어떤 팬들의 어떤 호응이나 어떤 팬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팬들하고 같이 그런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을 했지만은 첫 우승이 정말로 앞으로의 전성시대를 이루고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2연패, 3연패째 가려면은 저희가 앞으로 박지수 선수나 또는 외국인 선수들한테만 의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외곽에 있는 플레이가 많이 살아나면서 더 좋은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미시즌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